상당히 의구심을 갖죠.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함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침묵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의 모모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 박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도 있고 이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보통 시민들도 그냥 그래프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선거 문제를 다 왜 덮는데 저렇게 혈안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나 이런 데 가면 논문도 많이 쓰지만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간에 법칙 규칙 이런 것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론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가방끈들이 긴 사람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현실이나 복잡한 현상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론이죠 이론. 그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보이는 사안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윤 대통령이나 지배 엘리트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꼬리를 쫙 내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실에 부르고 뭔가 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라든지 무슨 사연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입원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전화까지 딱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윤 대통령의 모양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게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닥치고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선거 문제를 저렇게 그냥 뭉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할까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처럼 똑똑하고 콜럼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까지 이런 한 사람이 닥치고 여러분들 입을 왜 다물겠습니까 원희룡 씨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것은 뭐 딴 거 아닙니다 이익 때문인 거죠 누구의 이익입니까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냥 선거부정의 입을 다물면은 김진태 씨와 마찬가지로 강원지사도 될 수 있고 오세훈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장도 될 수가 있는데 민경욱 전 의원처럼 대들면은 그냥 아웃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이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익 때문에 다들 그렇게 몸을 움츠리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하등의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안이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부인되는 김건희 여사의 안이 때문에 처갓집의 여러분들이 이익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힘당 후보들이 다 이런 왜 뭉개입니까 이익 때문에 뭉개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집안의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다 뭉개는 거죠 이익은 질기고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공직자가 되면은 선공후사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이익을 뒤로 한다 그거는 당위고 당연히 훈정한 대통령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훌륭한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이름 아킬레스건인 선거부정을 내가 입 다물어 주는 것도 다 내 이익 때문에 내 돈벌이가 되어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익은 질기고 아주 강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그런 이론이 주인 대리인 문제지 않습니까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는 주인 대리인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주인이 권한을 위임할 때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런 권한을 위임했는데 권한을 진 공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인 겁니다 주주들이 회사 경영 잘해가지고 주주들의 이익이 좀 도움되도록 해달라고 이런 권한을 맡겼는데 최고 경영자가 그 권한을 잡은 다음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데 뭡니까 회사를 운영했으니 회사가 어렵게 됐다 그거 다 주인 대리인 문제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제는 간단 명료하게 뭐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다 여러분들 거듭치우고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딱 집중하게 되면 한 표현으로 주인 대리인 문제인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누구도 주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대리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주인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부정이 이런 제도화가 돼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예 상태가 들어가는 것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선거부정 문제에 입을 담으냐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입을 담으는 겁니다 처갓집이 이익 때문에 그냥 입을 담으는 겁니다 퇴임 후에 안의를 보장받게 해서 입을 담으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원희롱 씨처럼 수능 시험인가 무슨 학력고사를 1등했다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 사례 뜰 거 없이 일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징징거리고 뭡니까 돈 달라 사과해라 사과 좀 해라 또 사과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구한말 때 조선이 안 망하겠습니까 일본한테 나라를 여러분들 넘기는데 누가 이런 노력했습니까 구한말에 조선 조정의 이름들이 대신들이나 왕들이 다 협조했지 않습니까 왜 협조했습니까 이완용이니 고종이니 이런 사람들 왜 협조했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백성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나라에 그거는 싹 제외하고 100년 이상 추구장창 일본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국민의 이익은 없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가 지금 한국에서 문제를 보는 그냥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죽도록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를 안 다룰 겁니다 운이 좋으면 3년 갈 거고 운이 나쁘면 뭡니까 중간에 뭡니까 끌려 내려오겠죠 그 나라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여러분 조선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별금 여러분들 돈 받았지 않습니까 이완가가 여러분들 쌓아놨던 여러분들 그 적자도 다 일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 부채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하체면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그때는 여러분 일본한테 넘겼지만 지금은 국민들 누구한테 넘긴 겁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한테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k-pop이 어떻고 k-push이 어떻고 k-방산이 어떻고 다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의 지배 엘리트들이 나라를 누구한테 팔아먹은 겁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공직선거를 자지우지해 가지고 권력을 만든 사람들에게 넘긴 겁니다 왜 국힘당 여름 국회의원 당선자는 악선자는 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윤 대통령은 왜 퇴임위에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3년 여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갓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다 넘긴 거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한테 넘긴 거나 선거부정 실행한 게 넘긴 거나 다 뭐죠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 틀린 게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국민들이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몇백 명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 수사라 수사라 수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익이 워낙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눈을 찢고 여러분 찾아도 찾기가 힘들고 죄다 제 눈에는 뭐죠 후기 조선 사람들이 수없이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꼭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